네, 후렴 C 파트입니다. 그 체험으로 신나게. 좀 더 이렇게 악센트를 주셔서 연주하시면 더 리틱니컬하게 들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, 투, 쓰리, 포. 모든 힘을 다해 나는 달려간다. 이게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몰라. 눈물이 흘러. 아니 내 얼굴 가득히 흐르는 땀방울. 늘 그랬듯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안녕 나의 사랑 그대. 미안해.